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최근에 이런저런 물건값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소주 가격도 오를 것 같습니다. 소주의 원료인 주정 가격이 10년 만에 인상됐고 병뚜껑 가격도 올랐답니다. 그리고 소주병 취급 수수료도 인상돼서 이런저런 가격 인상 요인이 생기고 있다는 뜻인데 구체적인 내용 자세하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의 월급 인상률보다 세금이나 4대 보험의 인상률이 더 높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직장인들의 월급이 최근 5년 동안 평균 17% 정도 올랐는데 월급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는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더해보니까 약 40%가량 올랐다는 게 요지인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지 이것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본과 호주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외국인의 입국을 완전히 막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정책의 부작용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군요. 이 내용도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2월 8일 화요일 손을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뉴스들 정리해봅니다.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 손을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그리고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이렇게 세 분과 오늘도 경제 뉴스 들여다보죠.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나수지 기자님, 소주 가격이 오른답니까? 네, 아직 올리겠다라고 소주 회사들이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소주의 원료로 쓰이는 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도수가 95% 정도 되는 진한 알코올인데 우리가 마시는 초록병에 든 소주 이거는 이 주정에 물을 타서 만드는 희석식 소주입니다. 주정은 커피로 치면 원두 같은 원재료인데요. 이 주정 가격이 소주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주정 가격이 한 8% 정도 올랐거든요. 지난 4일부터. 이것만 반영하더라도 한 3% 정도는 올려야 되네요. 그렇죠. 소주값 전체에 대해서. 그대로 반영한다면 그 정도 될 텐데 이게 주정 가격도 10년 만에 가격이 오른 거고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 주정 가격 오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재료 가격이 올랐으니까 소주 가격도 오른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올렸던 전례가 많거든요. 여기에다가 소주 병뚜껑 가격도 올랐고요. 또 소주 제조사가 소주병을 재활용하려면 도소매 업자들에게 빈용기 취급 수수료라는 걸 줘야 되는데 이것도 옳은 상황이어서 이렇게 가격 인상 요인이 많으니까 조만간 소주 회사들이 가격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에 힘이 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식당에서 파는 소주 가격 지금 4천 원인데 이제 병당 5천 원인 시대가 오는구나.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저런 말씀하신 가격 요인이 다 더해봐야 기껏해야 몇백 원이긴 한데 한 2백 원이나 되나 될까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식당에서 파는 소주 가격을 그럼 4천 원 받다가 4천 3백 원입니다 하기가 민망하잖아요. 서로. 그렇죠. 5천 원은 좀 비싼데 4천 원을 계속 받아서는 이거는 좀 답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 가격대라면 그냥 5천 원 받는 경우들이 꽤 생기겠네요. 네. 그리고 소주 원가가 한 1천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몇백 원 오르면 또 거기서 중간에 도소매 유통 비용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식당에서는 최종적으로 한 5천 원 정도 되지 않겠냐. 가격이라고 하는 게 조금만 올라도 그 계단 효과 때문에 확 1천 원 단위로 뛰는 것들이 꽤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저는 겨울 다 지나갔습니다만 붕어빵. 붕어빵. 3마리 천 원을 하다가 그렇다고 2마리 한 3분의 2의 천 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3마리 주기에는 좀 어렵고 하면 그냥 2마리 천 원이 되더라고요. 많이 오르는 거죠. 그러면. 저희 동네로 오시면 4마리의 천 원입니다. 분명히 좀 작을 것 같아요. 소주의 원료가 주정이라는 것도 좀 전에 가르쳐 주셨는데 주정 가격은 왜 오릅니까? 이 원료가 뭐예요? 네. 일단 이 원료는 대부분 탄수화물입니다. 쌀, 보리, 타피오카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걸로 주정을 만들어서 이 알콜을 만드는 건데 이 주정을 만드는 곳들이 한 국내 10곳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파는 곳은 대한주정판매라는 독점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정 생산 기업 10곳이 모아가지고 세운 중간 도매상 같은 건데요. 예전에 이제 술에 붙는 세금이 국가의 주요 수입원일 때 이 술 생산 양을 국가가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조금 왜곡된 상업구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대한주정판매라는 곳이 주정 가격에 대한 독점권을 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정부의 곡물가격 안정화 정책 일환으로 이 원료인 쌀보리를 매년 한 2분기에 일정량 공급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태생부터 좀 정부랑 관련이 있고 또 사업적으로도 이렇게 원료를 제공받다 보니까 정부와 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한편으로는 좀 소주가 서민술이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이 물가 관리하려는 정부 눈치도 살짝 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 이윤도 따져가면서 가격 인상을 저울질하면서 사업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좀 눌렀다 이거군요. 소주 주정 가격을. 그래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쌀보리를 좀 싸게 주든가 어차피 좀 시장에서 남는 곡물일 테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러던 차에 요즘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이 와중에 식량 가격도 11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정의 원료, 쌀보리, 타피오카 이런 곡물 가격이 상승한 게 영향을 미쳤고요. 또 하나 요인은 이 코로나 때문이기도 한데 코로나로 요새 손소독제 사용이 최근 한 1, 2년 새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이 손소독제라는 게 에틸알코올이라는 거에 정제수, 글리세린 이렇게 섞어서 만드는데 이 에틸알코올이 주정과 같은 성분입니다. 아 그럼 쌀보리로 만들어요? 이것도? 공업용으로 만들 수도 있고 쌀보리로 만드는 건 먹으려고 만드는 거고 이런 건데 원래는 공업용 주정을 싸니까 손에 바르는 거는 공업용 주정을 많이 썼는데요. 그런데 이 손소독제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공업용 주정이 부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쌀보리 이런 걸로 만든 조금 더 비싼 주류용 주정이라도 손소독제 만드는 데 써야 될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도 이거에 맞춰서 주류용 주정도 손소독제 원료로 쓸 수 있게 2020년에 주세법령 규제를 완화해줬거든요. 주류용 주정의 수요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원자재 가격은 오르면서 주정 가격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뚜껑? 소주 병뚜껑 가격도 올랐어요? 네. 이 병뚜껑도 좀 재밌는데요. 정부가 소주 회사들 세금 잘 내는지 감시하려고 주정이 얼마나 생산됐는지 확인하려고 아까 주정 도매 기업 하나로 만든 것처럼 병뚜껑 회사들도 소주 만드는 회사와 따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소주 팔려면 병뚜껑 얼마나 꼭 필요하니까요. 이 병뚜껑 얼마나 만들었는지 그래서 회사에서 얼마나 팔았는지 이거 알면 양쪽에서 숫자 맞춰봐서 탈세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요. 소회사는 병뚜껑도 사실상 나라에서 갖다 주고 주정도 사실상 나라에서 갖다 주고 맞춰보면 몇 병 만들어 팔았는지 대략 계산된다. 네. 그래서 세금을 탈세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하려는 건데 이런 관행이 이어지다 보니까 병뚜껑에 달기 어려운 캔맥주, 팩소주 이런 것만 주류 회사 생산 라인에서 자동으로 셀 수 있는 기계를 달아가지고 이걸 세서 납세 증명을 하고 소주, 맥주 이런 거는 국세청이 지정한 병뚜껑 회사에서만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병뚜껑 회사 두 곳이었던 게 지금은 7곳까지 늘어난 상태인데 그런데 이 기업들도 보니까 소주, 병마개 재결과 니켈, 크롬 이런 철광석인데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병마개 가격도 올려야겠다 해서 올 초부터 평균 16%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래저래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이다. 있다. 조금씩 조금씩. 더하면 몇백 원이야 되겠으나 말씀하신 대로 그 몇백 원이 최종 소비자들한테는 천 원 인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김현우 소장님이 준비해 오신 아이템 좀 보죠.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월급이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 월급 중에서 떼는 세금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봤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앞서 오픈위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월급은 5년 동안 17.6% 올랐는데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집값 이런 걸 따져봤더니 한 40% 올랐더라. 그런데 이거는 체감적인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우리나라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을 매기는 비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입니다. 이건 대부분의 나라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총 8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어떻게 되냐. 가장 낮은 구간은 연간 1,200만 원 이하까지. 이때는 이제 세율 6%만 내면 되고요. 그것만 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올라가서 가장 높은 구간은 새롭게 생긴 10억 원을 초과해서 벌게 되면 4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지방세 별도로 45%의 10%인 4.5를 더하면 49.5%, 거의 반은 세금으로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1,000만 원을 벌더라도 그냥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1,000만 원만 버시는 분은 6%인 6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겠지만 연간 10억 원 넘게 버는 사람이 1,000만 원을 더 벌었다. 그럼 이분은 최소한 450만 원 세금이 더 부과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큰 높은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구조가 2008년에 만들어진 이후에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구간들이 계속 위로 추가는 됐었어요. 당시에는 1억 5천만 원이 최고였는데 그거 그 이상 버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연봉이 1억을 넘어? 그랬었던 것이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점점 많이 벌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 추가된 10억 원 초과 구간까지 이렇게 위로는 계속 뭔가가 새로 생겼는데 그 안에 구간별로 위아래 높낮이는 바뀌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올랐더라도 물가 상승만큼만 올랐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대로잖아요. 내 소득은.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물가가 지금의 물가의 절반이었다. 그러면 10년 전에 내가 연봉 5천만 원이었어도 지금 1억 원을 받는 게 똑같은 느낌은 똑같죠. 그렇죠. 똑같은 건데 세율 구간은 그대로기 때문에 연봉이 올랐어도 실제로 봤을 때 세금은 더 많이 내도록 되어 있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연봉이 물가 상승률 만큼만 오른다면 맞습니다.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실질 소득은 계속 줄어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것도 세금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진세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한 40% 정도 더 나간다고 한 건데 실질적으로 입법조사처에서 보고서를 보면 이것 때문에 2008년에 비해서 대부분의 구간에서 2배 이상 세부담이 증가한다. 이런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에 쥐는 거는 생각보다 적다. 연봉을 10% 올려도 실제로 들어오는 건 한 5%밖에 안 오른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과표 구간.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세율이 얼마. 이게 옛날 그대로 계속 적용한다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말씀 들어보니까 좀 올려야 되겠네요.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사실은 계속 연구가 진행되었고 논의도 진행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계속 왜 안 바뀌고 있었냐. 과거에 한 2011년, 12년에 걸쳐서 입법조사처에서도 연구보고서가 나오고 했었는데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그 세율 구간을 조정을 하게 되면 세수가 줄어듭니다. 눈에 보이게 줄어든다라는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걸 섣불리 건드릴 수는 없고 그런데 국민들의 소득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그 윗단에 새로운 구간들만 새롭게 생기는 것만 여야가 합의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었고 결국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그 구간을 조정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고 최근에 또 물가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것 때문이었는지 최근에 다시 연구가 진행됐었고 그래서 나온 결과를 보면 세율 체계는 지금 그대로 유지를 하되 6%, 15% 이런 건 유지를 하되 전체적인 구간에 상한선은 올리자. 그리고 이거를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그때그때 그만큼 조정을 하자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1,200만 원 이하는 6% 이렇게 적용받고 있는데 이게 언제적 1,200만 원이냐 그렇죠. 한 1,800만 원이나 2,000만 원 이하는 다 6%를 보자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점차점차 올리고 맞습니다. 초등학교 때 키가 대학교 때 갈 때까지 키보다는 훨씬 더 적었을 테니까 그런 거 반영해서 1,000장도 올리자는 건데 그걸 이제 그럼 5년마다 할래? 10년마다 할래? 그렇게 기준을 정하기 애매하니 한 매년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립시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네요. 연봉 협상 내지는 연봉 요구를 할 때 물가가 한 3% 올랐으니까 김대리 연봉도 한 3% 올리지라고 하면 사장님 잠깐만요. 과표 좀 보고요. 그게 말입니다. 실제로 어떤 구간에서는 연봉을 여기서 1,000만 원 더 올려봐야 그중에는 대부분 다 세금으로 나가고 이것저것 나가고 하다 보니 그냥 안 올리고 차라리 동결했다고 얘기 듣는 게 낫겠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런 구간들이 꽤 생긴다고 하다 보니 위쪽으로 가면. 1억 5천만 원이 넘게 되면 세율이 38%인데 지방세 포함하게 되면 41%가 넘거든요. 그러면 연봉이 1,000만 원 올랐다 그러면 그래도 400만 원 넘는 돈이 세금으로 나가다 보니까 실질 임금 인상에 대한 효과는 그렇게 물론 오르면 좋은 거지만 대개는 위쪽으로 가면 다 반이 세금이니까 차라리 그냥 회사에서 차를 줄게 그런 게 훨씬 아니면 그냥 회사에서 뭘 하나 줄게 대학 등록금을 내줄게 뭘 해줄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그냥 우리 세금 내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나눠와줍시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 문제 있을 텐데요. 네. 미국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가 연동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최고 소득세율은 미국하고 독일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조금 낮습니다. 미미하게 낮은 편이긴 한데 매년 물가하고 연동해서 과세 표준의 기준 금액을 정하고 거기에다가 세율도 반영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공제들이 있어요. 인적 공제 이런 느낌으로 그런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들이 있는데 이런 공제에도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매년 조정을 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최고 40% 정도의 세율로 세금을 보관하는데 이걸 75%까지 올리자라는 게 재밌게도 상원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이제 위헌 결정이 나가지고 뭐가 75%일까요? 세율. 최고 세율. 아주 높은 소득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네. 천만 원 더 벌게 되면 750만 세금을 넣자. 그런데 이건 무산이 됐고 대신에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예를 들어 25만 유로, 30만 유로 이렇게 더 벌면 거기에 대해서는 2에서 3% 정도 부가세를 더 매기자. 필요할 경우에 나라가 경제가 위기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필요할 때 세수를 확보해야 되면 추가적인 부가세를 더 매기는 것들이 시행이 되고 있고 이건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단 1번 과세 구간을 좀 조정을 하고 현실적으로 맞도록 그다음에 매년 물가를 반영을 해가지고 이것도 매년 조정을 하고 플러스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이 더 필요하게 되면 이렇게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처럼 탄력적으로 부가세를 좀 부과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연구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세금은 올리긴 올려야 될 텐데 아주 고소득자 세금 올리자는 거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찬성.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그런데 중간 구간에서 올리자고 하면 전국적인 반대가 생기니까 세율 구간을 그대로 유지하면 우리는 세율 올린 적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부담은 늘어나는 거죠. 박 작가님이 준비하신 소식 들어보죠. 일본은 지금 외국인 입국이 하나도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작년 1월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사업 목적으로 일본 가는 것도 안 되고요. 유학생,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기능 실습생도 안 됩니다. 작년 11월에 코로나 상황이 조금 나아지니까 입국 금지 잠깐 풀었었는데 오미크론 변이 출현하니까 재차 입국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한 10만 명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외국인의 입국을 막았더니 외국계 기업의 일본 법인이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도에서 나온 사례를 보면 독일의 지멘스, 보쉬 이런 기업들인데 이 기업의 일본 법인 직원의 한 20% 정도가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일본에 못 들어가고 있으니 회사가 잘 안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투자 안건들은 보류가 되고 있고요. 다른 관련 기업들하고 공동 프로젝트 증단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 실습생들 안 들어오니까 건설 현장도 잘 안 돌아가고 있고요.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니까 우리로 치면 정경영 같은 일본의 경제단체가 있거든요. 여기가 코로나 쇄국 정책 빨리 접으라고 총리한테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 일단은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2월 말까지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총리는 일단 2월 말까지는 그대로 밀고 나간다 이런 입장인데 3월부터는 문을 열지 아니면 계속 문을 잠글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방역 때문에 방역 때문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경제활동을 어떻게 합니까가 부딪히면 참 답도 없고 우리나라도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고민이잖아요. 어떤 걸 선택하기도 뭐하고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호주는 다시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호주도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3월에 국경을 완전히 닫았거든요. 그러다가 작년 11월부터는 특수한 경우들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유학생 이런 경우만 제한적으로 입국을 허용했고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건 아예 허용 안 하고 있다가 어제 이제 호주 총리가 백신을 2회 이상 접종한 사람은 21일부터 입국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외국인도? 네. 전원 다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백신 접종 확인되면. 두 번 이상 맞았으면. 왜요? 코로나 상황이 좀 괜찮았다는 뜻입니까?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 지난달에는 하루 확진자가 최대한 10만 명 이상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한 2만에서 3만 명 정도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나아진 것보다는 여기도 정치경제적인 이유가 좀 큽니다. 호주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료 보니까 호주가 문을 걸어 잠근 이후로 매달 한 3조 원가량의 손실을 봤다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관광객 없으니까 관광산업이 타격을 입은 것도 있고 호주로는 워킹홀리데이 근로자들도 줄면서 여러 사업장에서 인력난이 좀 많이 심각했습니다. 특히 호주 주력산업이 농업이랑 축산업인데 워킹홀리데이 근로자들이 여기서 주를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손이 달리니까 고기, 채소, 과일 같은 농축산물이 슈퍼마켓에 제대로 공급이 안 되기도 하고 수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경제도 안 돌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호주 총리가 부랴부랴 외국인 노동력 유치하려고 이제는 백신 접종만 하시면 누구라도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한 건데 5월에 호주 선거가 있거든요. 선거 앞두고 총리가 부랴부랴 빚장 푼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뭔가 재앙이 닥치면 선거도 좀 연기하는 그냥 아예 법을 만들어서 중간에 이렇게 선거가 있으면 어떤 나라든지 그게 제대로 된 정책을 못 쓰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뭐 그냥 그런다 치는데 이런 재앙이 닥쳤을 때 자꾸 그런 식으로 의식해서 뭘 만들면 내년 3월 아니 다음 달 3월에 대선 연기해야 되나요 우리? 우리는 하고 그 외에 알겠습니다. 네. 청취자분께서 소주병 씻어서 가게에다 갖다 주면 100원을 돌려주는데 급영 받아서 보관해 주는 그 가게에 주는 수수료도 30원에서 32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소주값 그래서 오른다고 오늘 김현우 소장 박세훈 작가 나수지 기자 세 분과 함께했고요. 저는 잠시 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분과 함께하는 Schlage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